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가 왜 이렇게 많아? 다들 어디 가는 거야? 회사들이 다 나부려가지고 동시에 끝나는 거야 다 같이 서로 서로 이렇게 가수들처럼 컴백하는 주도 서로 조율도 하고 그런 것처럼 퇴근 시간이랑 출근 시간도 서로 조율 좀 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월요일날은 어떤 회사 출근 금지 화요일날은 어떤 회사 출근 금지 뭐 수요일날 어떤 회사 출근 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럭별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출퇴근하는 그거를 아니면은 진짜 도로를 넓히든지 강이 옆으로 이렇게 좀 더 공간이 있는데 그 뷰 때문인지 하여튼 도로를 하나씩 더 넓혀서 올림픽대로랑 강변목로랑 다 하나씩 넓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보통 요즘 또 아파트 신축들 보면은 막 1.2대 1.5대 이래 막 가구당 그러면은 근데 또 집안에 갖고 있는 차들은 막 3대씩 갖고 있어 차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그쵸? 파이팅입니다 맞죠? 까치! 하이 까치 하이 까치 하이 까치 다들 잘 보고있네요 뭐야 4천명이나 들어와 있어 지금? 나 운전하는 거 이거 그냥 떠드는 거 그런다고? 라이브 방송을 나보고 참여하라고?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? 은수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응? 너 잘 보고잘 내 neighbor 여부 누구? 내가? 아니 왜 Why I'm your husband? We don't marry! Love you, me too 여기 교차로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가야 돼요 봐야 돼, 서로 어떻게 가는지 지그재그로 서로 한 명씩 양보를 해주는 게 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양보해주는 유두리가 필요하다 자, 어떻게 할 건지 자 봅시다 어? 저 들어가도 됩니까? 들어가게 해주십.. 어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? 역시 어떤 되게 젊으신 역시 매너가 좋아 개나리가 폈어 이게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노래를 못 틀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틀겠어 저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가 있어? 뭐야 스포티파이가 있어? 스포티파이가 있어? 오케이, 나 끄면은 이제 아니지 가이브가 짱이지 자, 라디오 라디오로 듣겠어 라디오로 듣겠어 팁업 아, 열심히 비비했구나 한 곡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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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말고 튠 그걸 들을 거라고 들을 거라고 터링 오프 스포티파이 99.9 나이빙 네이빙 네이빙 뭐였지? 네이빙 어디였어요? 와이파이를 안결해라 됐어 와이파이가 검색이 안되네 막 스파 켰는데 와이파이가 안돼 켰는데 오 떴어 떴어 연결 됐어 99 Hi this is Rebecca Murray from Coldwell Banker Southwest Realty Our team has over 300 years experience buying and selling homes in Sarnia Lampton To find a great realtor to help guide you home visit us at coldwellbankersouthwest.ca I don't wanna have someone in love That's what I really want 99.9% Fo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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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 해 6 o'clock already I was just in the middle of a dream I was kissing valentine I was kissing valentine I was kissing valentine Thank you bone truck I can't feel like I can't feel like I can't feel like The most potential for the lady Is this a dark place? I can't feel like these are the cables I wish your bed was already made It's just another manic Monday Wish it was Sunday That's not Sunday 더 히트 믹스로 가야겠어, 튠인 더 히트 믹스로 가야겠어, 넌 누워와서 How are you going ? Was never the right time whenever you called Went little by little by little by little so there was nothing at all Or every moment I started to play And all I could think about was seeing a look on your face When you hurt under the surface 오우 되게 위험하니 저렇게 있어 그렇게 교차를 그렇게 하면은 포기하고 그냥 직진하고 시간을 너 시간을 쓰라니까 나한테 피해주면 안되고 소 비판이 비판이